그렇다면 중증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좋은 유병자 보험을 만나실 수 없는 건지 전문가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 보험사를 정말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중증 질환 환자분들은 원래 보험이 가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암뇌 심장질환 이런 환자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장애가 있으셔도 가능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하고요. 그 다음에 아프니까는 너무 중증 질환이니까는 뭐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면에서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만원까지 다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입원비부터 해서 수술비 배상 책임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동일하게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보는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는지 1년 이내 입원 및 수술한 적 있는지 3.25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잖아요 그럼 이 보험은 더 빨라진 거죠 1년만 넘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까지 있습니다 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보장만 받으시면 되니까는 이 보험 관련해서는 내가 정말 아팠던 크게 아팠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는 게 바로 이 3일 만세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3일 조건의 유병자 보험 플랜인데요 자세한 가입 대상은 강기호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3개월 내 치료력 없고 1년 안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그냥 어떤 누구든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4개월 전에 3개월 지났죠 뇌혈관 질환 협심증으로 약 드시고 계신 분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3일 조건에 해당이 안 되죠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전 1년 지났죠 디스크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 그리고 1년 1개월 전 중춘질환 암으로 입원 수술하신 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병이 있고 어떠한 질병을 알아도 3일 보험이든 3.25든 그리고 5중주든 어떠한 상품이든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3일 만세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플랜이 어떻게 짜여지냐면 암진단비 들어가고요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 넓은 걸로 천만 원 수술비 천만 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약물 치료비 암 수술비 21대 수술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범위 넓은 상해지병 수술비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입원 일당도 넣을 수가 있고요 못 넣는 담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이것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어떤 분이든 내가 보험을 가입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잘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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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